유튜브 모팸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뽀서니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크리에이터 BJ의 뽀연욱입니다. 저희 뽀연욱뽀서니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2만을 달성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 전에 11만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뽑는 50분을 뽑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짠! 12만 12월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후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50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